다른 사람이 착오를 일으켜서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한 200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58살 이모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014년 피해자 박모씨가 잘못 입금한 200만 원을 전액 생활비로 사용한 이 씨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이 씨가 무단으로 쓴 돈의 상당수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